인도에서 생산될 럭셔리 고성능 슈퍼카 아반티 인도의 튜닝업체인 DC디자인이 고성능 슈퍼카를 양산할 계획이다. DC디자인은 인도 구자라트주에 위치한 아흐메다바드 인근지역인 산난디에 2014년까지 약 35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다. 특히 이 공장에서는 고성능 슈퍼카로도 유명한 아반티 또는 SUV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. 배기량 20리터급의 포드 에코부스트 엔진이 탑재된 아반티는 최고 출력 265마력을 발휘한다. 아반티는 인도 시장에서 25에서 30 라크루피 선에서 판매될 것으로 알려졌다. 무엇을 framework 구축할 수 있는 슈퍼카로